나는 이렇게 망치를 들고 의문을 제기한다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나중에는 안티그리스도라는 저작을 쓰고 신은 죽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니체에게 있어서는 삶이 곧 사상이고 사상이 곧 삶이다 위험하게 살아라 나는 모든 기득권의 세력 여러분들이 신성시하고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의심의 학파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니체를 원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또 난해하기 그지없는 철학자 프리드리키 니체의 사상을 알아보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니체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극단적으로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누구나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입에 올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체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아마 우리가 듣기 껄끄럽고 쉽게 수긍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그런 명제 중에 하나가 신의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죠? 여러분들은 벌써 니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신의 죽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2014년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지 100여 년이 지나고 13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사유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오늘은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뒤져보면 이런 카피가 많이 등장을 해요 프리드리키 니체가 1882년, 3년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빗띄어서 농담삼아 예컨대 이런 유머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니체 is dead, 니체는 죽었다 누가 얘기했어요?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유머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은 죽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인 거죠 신은 죽었어? 그럼 어떤 신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신이 죽었다면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이 죽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 고개를 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리키 니체가 1887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허무주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 두세기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살았던 시대에도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허무주의를 체감하거나 느끼거나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게 된 날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두세기 동안에 아마 일어날 일일 것이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주의는 아마 21세기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 이거는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할 초월적 가치야 이렇게 강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두세기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 신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속화 시대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허무주의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여러분들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입에 올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살 낙이 없어 하루하루를 살아도 새로운 기쁨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허무주의라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세속화 시대의 허무주의라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다가올 손님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손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애들이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허무주의를 그냥 하나의 낱말 또는 하나의 유행적인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허무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전적인 물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 애들이 니체가 100년 전, 13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평범화된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뭘 알고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니체가 얘기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냥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곰곰이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인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한동안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프리드리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독교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신의 죽음은 본래 기독교 이후의 사건이지 결코 반기독교적인 사건은 아니다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속화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어느 학자의 경우에는 무신론이건 유신론자이건의 관계가 없이 세속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속화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화는 도대체 뭐냐? 영어로는 Seculariz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속화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심적인 가치가 더 이상 신과 같은 초월적이거나 또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무엇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종교적 가치가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그럽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 갔을 때 말이죠 우리 지도교수가 어느 날 캠퍼스에서 딱 걸어오는데 머플러를 두르고 저처럼 은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자동차에서 딱 내리느냐 하면 포르쉐에서 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왜 동문학 했다가 철학으로 바꾸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철학을 하면 포르쉐를 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속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거죠 그러면 아마 사람들도 보고 야, 철학 교수가 말이지 무슨 재산과 부를 위해서 철학을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세속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속적 가치가 오늘날 상당히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에 탐닉하고 무엇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에는 과연 그렇다면 너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가치만 추구하고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영화 제목 중에 하나죠 악마도 프라다를 입는다 여기에 프라다가 중요하지 앞에 천사, 악마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악마면 어때? 프라다 입으면 폼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전통사회에서는 생산이 소비보다 훨씬 더 중요했는데 21세기에 들어오면 뭐가 더 중요해집니까? 내가 어떤 것을 소비하느냐 이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보드리아와 같은 프리드리시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프랑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는 단순히 어떤 물품을 사용하는 데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소비하는 것이다 의미의 체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현대인들은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생산적인 것보다는 소비적인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고 영혼을 움직이고 아주 열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이런 역할을 담당했다면 오늘날 어떤 종교 행사도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지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미지는 락페스티벌의 그림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적인 가치, 초월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넘어가는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숭고한 것, 고상한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스펙타클을 한 걸로 표현됩니다 오늘날 사람을 끄집어들이는 것은 무엇이다? 가치라기보다는 뭐라는 거예요? 이미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어디입니까? 예전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야,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사유하고 사색하면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서양의 형이상학은 자아탐구를 위해서 철학을 해왔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그럼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에서 이걸 뒤집습니다 프리드릭 니체의 관점이죠 자아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내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시지 이것이 어떤 실체처럼 내가 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아탐구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자아를 망각해버리고 너가 하고 있는 지금의 활동에 집중을 하면 너도 모르게 너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내고 발견할 것이다 이게 프리드릭 니체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내 자신의 자아를 찾기보다는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은 매일 내가 오늘 뭐 했어? 올리시잖아요 내가 오늘 뭐 읽었어? 올리시죠 EBS에서 이진우 교수의 강의를 들었어 니체가 된 것 같아? 이런 거 올리시잖아요 끊임없이 self-creation이에요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사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스 베이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과정이 진행되면 될수록 아주 간단합니다 쇄석과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세상에는 더 이상 비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화 과정을 갖다가 마크스 베이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 신별은 힘들이 움직이는 세계가 더 이상 아니라 이런 마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화라는 것은 탈마법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프리드리시 니체가 말하기 전부터 이미 서양의 발전 과정의 필연적 결과로서 보편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죽음은 프리드리시 니체가 19세기에 말할 때에도 사실은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17세기 18세에 자연과학이 발전했잖아요 뉴튼이 만유인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이런 것들을 발전했잖아요 기차가 발명이 되고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부터 뭘 묻지 않느냐 하면 내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지? 이런 왜 질문을 쉽게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라는 기능의 문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리드리시 니체와 동시대에 살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연과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차얼즈 다윈입니다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죽었는데요 차얼즈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되면 자연은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자연선택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끔찍한 문제잖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기독교적인 섭리를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어? 아니야? 너는 누구로부터 발전했을 수도 있어? 너는 누구로부터 진화했을 수도 있어? 유인원 원숭이로부터 진화할 수 있다 이런 충격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프리드리시 니체는 이러한 모든 문화적 현상들을 한마디의 명제로 그냥 지박했을 뿐입니다 이거 시대정신이에요 그 당시 보호편화되어 있던 모든 사람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인식을 하나의 명제로 심었습니다 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신은 어디 있느냐? 이제껏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빠집니까?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주의는 아마 21세기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구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